자, 오늘은 무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무토의 비견은 지지에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진토와 술토 여기에서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토의 본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비견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진토는 부드럽죠? 부드럽다 그리고 유연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은근히 고집있다, 고집이 세다 이런 기질 때문에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은근하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이러한 진토의 근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산이잖아요, 무토가 산이 높다가 아니라 산이 넓다가 돼요 넓다 높은 게 아니라 넓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능선과 같다 라고 합니다 무진을 물상으로 표현해라고 하면 산은 산인데 넓은 산, 높지 않은 산 올라가기도 쉽고요 외부하고도 연결되기도 쉽고 넘어가기도 수월합니다 근데 술토는 진토하고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무토가 술토에 근거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무토는 넓은 게 아니라 높고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어렵고요 외부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차단된 것과 같아요 마치 커다란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악산 있죠? 악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올라가기 힘든 곳 근데 대신에 멋있잖아요 그게 무술 일주의 물상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무술은 높고 접근하기 힘들고 차단이 되어 있다 진토는 넓고 낮고 접근하기가 좋다 포용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같은 비견이라도 작용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림을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무지는 진토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강해요 현실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목을 받아들이고 기르고자 하는 배양적 특징이 훨씬 더 강하게 되죠 목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러한 특징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융화되고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반면에 무술은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자기가 주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일을 시키는 것도 무지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무술은 통제를 하고 경계를 만들고 안과 밖을 확실하게 나누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마치 성을 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진이 더 나은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무술 일주의 좋은 점도 제가 얘기를 해야죠 무진 일주는 되게 설득이 되기도 쉬울 것 같고 꼬시기도 쉬울 것 같고 사람도 잘 받아들이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부드럽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쉬운 듯 하지만은 정말로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을 알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무진 일주는 절대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아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진 일주를 상대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뭔가 어려운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무술 일주는 속을 다 안 내보이는 게 아니라요 호불호가 너무나도 확고한 거예요 무진 일주가 긴가민가 스탠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무술 일주는 스탠스가 확실해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려면 아예 안 보여주거나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고요 솔직해요 성문을 열기 어려운 거는 무진 일주보다는 무술 일주라고 보면 되는데 한 번 열면은 끝까지 100% 다 보여주는 게 무술 일주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의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무진 일주한테 돈을 빌려보고 무술 일주한테 돈을 빌려보면 돼요 무진 일주는 빌려줄 듯 하다가 안 빌려주고요 무술 일주는 포기하고 가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많지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깔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성향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무술 일주가 직업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과 목이 있으면 돼요 제가 얘기했던 오행의 특징을 잘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목이 있어야 확실한 직이 생겨요 목이 강하면 강할수록 직업을 취하기가 쉬운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술 일주는 산이 높으니까 목이 쎄야겠죠 갑인이 있고 을묘가 있다고 해볼게요 같은 목이지만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갑인을 쓰게 되면요 얘는 조목이고 얘도 조토고 얘도 높고 얘도 높잖아요 중요한 거는 목극토가 조토의 마른 땅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높고 견고하고 험한 산에 이런 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극토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부딪힘이 크다 목극토의 부딪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기는 완고하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완고하고 보수적인 이 무술의 성향에 갑인이 목극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맺고 끊는 것이 너무 급진적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진보적이에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게 무술의 갑인이에요 반면에 이 을묘으로 오게 되면요 급진적으로 목극토를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힘도 적고요 이 무술이 어울릴 수 있게끔 목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목극토를 해요 그래서 무술이 갖고 있는 성향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고요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을묘에 의해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술일주의 쓰임새는 을묘로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무토는 사실 을목보다는 갑목하고 있어야 더 멋있고 위험있고 사람들한테도 더 우러러 볼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를 갖게 되지만요 지지로는 인목과 술토가 만나는 게 아니라 묘목과 술토가 만나야 이 술토의 완강한 부분이 묘목에 의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목으로 되면요 이 갑인으로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서로 부딪혀서 한쪽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무술주가 목을 쓰게 되면 리더의 성향,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성향, 카리스마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술월의 무토였으면 목을 쓰더라도 그냥 직장에 다니는 직장 지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술월이 아니라 무술일주가 되면요 관을 쓰더라도 나 중심으로 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더라도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팀을 꾸리려고 하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내 팀을 꾸리려고 한다 회사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인 특징이 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술월이면 비견이 월에 있으니까 그냥 직장에 다니고 직장에서 사람을 부리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이 있더라도요 수나 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목의 형태가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목을 쓰게 되면 내가 직을 가지고 권위는 있을지 모르나 그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수가 있어야 나의 권위에 따라오는 나의 카리스마에 따라오는 나에게 충성하는 조직원이나 부하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가 없으면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냥 화가 있게 되면요 이 목이 계속 커지겠죠 커지니까 권위가 자꾸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나 화가 없으면 자존심만 센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무술이 금을 쓰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사회성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냥 독단적인 사람이 되고 개인성이 훨씬 강해지게 되고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을 다루거나 부리거나 이렇게 팀장이 되는 어떤 장애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업을 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생금이 되면요 대체적으로 발현이 오래 걸린다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대기만성형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만성은 대체적으로 토생금형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뒤로 갈수록 베테랑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려면 목생화가 잘 되면 되고요 대기만성이 되려면 이렇게 토생금이 강하면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 덕분에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이가 나이 40이 되어도 운동선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술일주를 정리하자면요 높다 단단하다 험하다 차단한다 성벽을 쌓는다 그래서 어울리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한 번 마음을 열면은 다 준다 말이 길지가 않다 이게 무술일주의 특징이고요 직업으로는 금이나 목이 강하면 되는데 목이 강하면 직을 얻게 되고 금이 강하면 개인업을 위주로 하게 된다 목을 쓸 때 수가 있어야 부하들이 따른다 화가 있어야 권위가 점점 커진다 금을 볼 때는 화보다는 수를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특징이 나만의 재주가 확실하게 형성이 돼요 다음 일주를 한 번 뽑아볼까요 다음에 기회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